안녕하세요. 오늘도 생가위각도 챌린지 17일차 아침을 또 맞았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술악산에 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술악산의 신선한 공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밥을 칭찬을 해줄 사람 그리고 또 예상되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생글생글 굿모닝 생글 생떠나비에 진행하는 아침 글쓰기에서 메인으로 나눴던 게 칭찬입니다. 저는 오늘 세 부류의 대상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함께 생글생글 굿모닝 생글로 읽고 쓰고 나눔을 하는 우리 굿모닝 생글 멤버들입니다. 너무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생떠나비 가족들 특히 생가위각도 챌린지를 하는 우리 가족들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 정말 사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칭찬했을 때 이분들의 반응은 저는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굿모닝 생글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서로 작은 칭찬이 정말로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시간 읽고 쓰고 나눔을 하면서 마지막 10분, 20분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함께 하시면 정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야행성 인간이었습니다. 밤에 새벽까지 글을 쓰고 읽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만 두 달째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생글을 하면서 아침에 5시 20분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요. 그리고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눔을 합니다. 이것이 벌써 지금 30일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몸에 습관으로 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즐거워집니다. 이제 6월 달에는 저희들이 목적이 있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연말까지 저희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저희들 모두가 작가가 되는 꿈을 꾸어 봅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꿈을 꾸며 아침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 오늘 갑을 칭찬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상을 찾아보고 한번 적극적으로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하루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는 꼭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또 내일 봐요.